안녕하세요. 카우디오공사판입니다. 이번 작업 내용은 포토2 차량이시구요. 차량 도어 방음 작업이랑 바닥 전체 방음 작업이구요. 도어는 이제 겉에랑 안쪽 이중으로 방음 작업 예정입니다. 요기는 이제 충남 보령점에서 작업해 드리구요. 작업 같은 경우는 예약해 주시면 예약 순서대로 해서 작업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방음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포토2 차량 도어 방음, 바닥 방음 작업을 다 마무리 했습니다. 이쪽은 도어 안쪽에도 하고 이렇게 겉에도 방음 작업 해 드렸구요. 그리고 바닥 바닥은 전체 을자랑 커버 다 타착해서 작업 진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운전석 안쪽에도 같이 방음 작업 같이 진행해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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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